Advance를 보시면요. 첫번째, 나아가다, 나아가게 하다.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하고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나아가다, 나아가게 하다. 그래서 두번째,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다가가다, 진격하다, 혹은 진군하다. 두번째는 다가가다라는 뜻이고요. 다가가다, 진격하다, 진군하다. 세번째, 선불을 주다. 선불. The army advance on the capital. 군은 수도로 진격했습니다. Advance on the capital, 혹은 advance to the capital, toward the capital. 다 괜찮습니다. The army advance on the capital. Will advance you the money. 당신에게 그 돈을 선불로 주겠습니다. Will advance you the money. 그녀는 선불을 요청했습니다. She asked for an advance on her salary. 월급의 선불이니까 가부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She asked for an advance on her salary. She asked for an advance on her salary. Advance를 보시면요. 첫번째, 나아가다, 나아가게 하다.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하고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 나아가다, 나아가게 하다. 그래서 두번째,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다가가다, 진격하다, 혹은 진군하다.